4 5 조합이기도 하고요. 자기들이 좀 코스면에서나 익지 못하는 면에서 굉장히 를 만들었습니다. 아 네 대단히 써봐 네 발 스텝들을 밟아가면서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임과 임팩트 순간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아 특이하긴 해요. 네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. 네 나갑니다. 4대2 2포인트 앞서 있는 대전의 복식죠 네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선수는 디펜스 뿐만 아니라 한번씩 조금 더 공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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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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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7 8 9 9 9 9 9 10 11 11 12 12 12 13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5 16 18 20 20 20 21 21 22 21